세계 증시 소식을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좀 전해주실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는 매일같이 지금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 역대 가장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썼고요. 뿐만 아니라 S&P500 지수도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 종가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간밤 다우 지수는 전일보다 0.15% 상승 마감했고요.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5%, 0.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특히 엔비디아가 눈에 띄는데요. 엔비디아 주식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엔비디아 주식 또다시 어제 간밤에 역사를 썼습니다.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기 때문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3.5% 이상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뉴욕 증시의 대장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시총이 종가 기준으로 3조 3,350억 달러가량을 나타냈는데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상위 20위 안에도 들지 못했던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올라섰다는 점은 인공지능에 대한 시장의 투자 열기 그리고 엔비디아의 엄청난 성장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식은 인공지능이 화두가 된 이후 주식시장의 선두주자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최근 주식시장 투자 심리를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종목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는 1천 달러대를 넘어서면서 회사가 10대 1의 주식 분할을 단행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죽 지세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했다고요? 네, 뉴욕 증시가 이처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결국 미국 초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 경제 그리고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월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의 주인공은 이제 당연 엔비디아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월가에서는 다른 빅테크 종목들, 특히 웰빙 20% 7이라고 불리는 M7에 대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난주 화제의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월가의 평가가 오늘 또 나왔는데요.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 Morgan에서 애플 주식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플이 지난주에 공개했었던 인공지능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결국 아이폰 판매량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라고 JP Morgan 측에서는 전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미국 대형은행인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한편에서는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의견도 나왔는데요. 지금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에서 5%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차트상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오늘 나온 미국 경제 지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받는 경제 지표였는데요.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가 주도하기 때문에 소매 판매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숫자를 살펴보면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지표는 전월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월가가 예상했던 0.2% 증가는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비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미국인들이 예전보다는 지갑을 조금 덜 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금융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나쁘게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경제가 약간 분화하는 것을 일부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경제가 살짝 부진하면 미 연방준비제도가 구원투수로 나서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소매 판매 지표는 월가의 예상을 하회했지만 금리 인하 기대로 연결되면서 주식시장에는 나쁘지 않게 해석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 오늘 미국의 5월 산업생산도 발표가 됐습니다.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9%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전해주신 지표만 보면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은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 연준의 금리 전망 어떻습니까? 네, 오늘 기준으로 미국 시카고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올해 9월에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60%가 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60% 정도의 참가자들은 9월에는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관측이 이어지는 와중에 오늘 많은 연준 관련 인사들이 공개 발언에 나섰습니다. 지금 연준 위원들은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견해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용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신종론에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발언 중 주목되는 발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세인트 요이스 연예 총재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몇 달 혹은 분기까지도 걸릴 수도 있다는 이런 약간 보수적인 의견을 보였지만 반면에 아드릴리아나 쿠글러 연준이 이사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금리를 완화하는 것,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 글로벌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